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인공은 언제나 인기 짱의 두엽의 아이들인데요. 소용중의 두엽의 아이들입니다. 맨 먼저 보실 아이는 은사씨입니다. 풍남에서는 사피가 나오기 힘든데요. 이 아이는 사피반이네요. 이렇게 반짝이는 듯한 또 사피의 무늬를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은사씨입니다. 지금 보신 은사씨도 두터운 두엽의 단엽입니다. 소용중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사피가 보이죠? 반짝이는 듯한 별빛 모양의 느낌도 있고요. 첫 번째 은사씨, 촉수가 많습니다. 좌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뒤에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대충 총 좌측이 일곱 개, 모측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은사씨의 가격은 20만 원이고요. 두 번째 은사씨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 촉수가 많죠? 한 축, 두 축, 세 축, 네 축, 좌측이 네 개, 모측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15만 원이네요. 은사씨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희청이입니다. 귀주사이로 무지, 엿변 형태인데요. 청에서 나온 두터운 두엽의 단엽이네요. 니축에 청근이 나오고요. 붙은 매는 물결 모양의 파형입니다. 이렇게 붙은 매가 파도를 치고 있죠? 2010년 풍라인 화폐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희청이에서 나온 아이가 또 조금 이따 보여드릴 수혜도 있네요. 첫 번째 희청에 촉수가 많습니다. 앞에 좌측이 하나, 둘, 셋, 넷, 넷 개, 튼실한 모측 하나 이렇게 있네요. 첫 번째 희청에 15만 원이고요. 두 번째 희청입니다. 앞에 좌측이 두 개, 뒤에도 두 개, 모측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12만 원이고요. 세 번째 희청입니다. 큰 좌측이 하나, 두 개, 모측 하나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좀 크네요. 세 번째는 10만 원입니다. 희청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수혜입니다. 희청이에서 나온 아이로서 희청이는 니축에 청근인데요. 수혜는 청축의 청근이네요. 이렇게 축이 청축입니다. 그리고 부툼에는 희청이에 비해서는 가로로 지른 듯한 물건 모양의 파형입니다. 좀 더 샅듯한 느낌이네요. 첫 번째 수혜, 큰 좌측이 하나, 안에 작은 것도 있네요. 좌측이 두 개, 모측 하나입니다. 첫 번째 수혜, 10만 원이고요. 두 번째 수혜도 좌측이 하나, 단자가 모측 하나 이렇게 있네요. 두 번째 아이는 7만 원에 드립니다. 수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터운 두협의 단협이네요. 3만 원은 투영충입니다. 가하동이라고 부르는 두터운 두협이네요. 피충에서 나온 선빌붐으로 귓장은 넓고 두텁고 축도 넓은 그런 아이랍니다. 입장 끝을 보시면 영충검의 영충검이나 마치 입장 끝을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첫 번째 두영충입니다. 좌측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큰 좌측이 다섯 개, 모측 하나입니다. 만초 축소야. 첫 번째 아이는 35만 원입니다. 두 번째 두영충이네요. 좌측이 하나, 둘, 모측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20만 원입니다. 내측에 네근이고 붙으면 일장에 가까운 파형입니다. 첫 번째 두영충, 두 번째 두영충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소판보데요. 글자 그대로 소를 팔아야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설이 있는 재미있는 소판보네요. 이렇게 보시면 입 간격이 굉장히 탄탄하고 볼륨감이 있습니다. 축이 빵빵하죠? 네축이 네근이고요. 붙으면은 첨예한 산령입니다. 이 아이의 변이의 출처는 일본 다메에서 나왔다는 변이의 설도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아이 중에 명품의 또 무악도 있죠? 첫 번째 소판보미입니다. 좌측이 하나, 두 개. 큰 좌측이 두 개, 모측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15만 원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보다 굉장히 크네요. 오랜 세월을 보는 듯하죠? 두 번째 소판보입니다. 좌측 하나, 모측 하나 이렇게 있네요. 두 번째 10만 원. 세 번째 소판보입니다. 좌측 하나, 모측 하나 이렇게 있네요. 세 번째 아이는 무악과 비슷한 아이입니다. 세 번째 아이도 10만 원입니다. 소판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송아지 한 마리 키워보실래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는 몽환입니다. 굉장히 두터운 누협이죠? 몽환에서 변이된 게 몽환 단협이 있고, 또 몽환 복균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몽환은 중소용종에 들어가는 겁니다. 몽환 첫 번째입니다. 좌측이 하나, 두 개, 세 개, 모측 하나입니다. 뒤에 다 더 있네요. 좌측이 네 개, 모측 하나입니다. 첫 번째 몽환, 15만 원이고요. 두 번째 몽환입니다. 좌측 하나, 이렇게 모측 하나 있네요. 두 번째 아이는 6만 원. 세 번째 몽환입니다. 귀여운 좌측,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5만 원입니다. 키우는 재미도 있겠죠? 몽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봉옥입니다. 새로운 타입의 두협종입니다. 세 개 준비를 했습니다. 봉옥에서 봉옥호가 나오면 대박입니다. 봉옥 자체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고요. 꽃은 약간 녹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가 짧은 하늘피기 밑판입니다. 첫 번째 봉옥입니다. 좌측이 하나, 두 개, 좌측이 두 개 있습니다. 좌측 두 개, 모측 하나입니다. 첫 번째 봉옥은 10만 원이고요. 두 번째 봉옥입니다. 좌측이 두 개, 모측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8만 원. 세 번째 봉옥입니다. 좌측이 하나, 모측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7만 원입니다. 봉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얘는 청진주와 흑진주입니다. 이 아이들은 두터운 뒷옥과 꽃이 굉장히 예쁜 하늘피기 밑판인데요. 예품입니다. 첫 번째 청진주, 이렇게 있습니다. 좌측이 하나, 두 세 개, 모측 하나입니다. 이렇게 늑은이 나옵니다. 두터운 늑은이네요. 첫 번째 아예 7만 원이고요. 두 번째 청진주입니다. 좌측이 하나, 모측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예도 7만 원입니다. 청진 첫 번째,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는 흑진주입니다. 흑진주도 이렇게 늑은이 나옵니다. 비슷한데요. 이렇게 보면은 청진주가 좀 더 넘네요. 축이요. 흑진주도 두터운 뒷옥의 단엽이네요. 첫 번째 흑진주, 축이 많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나 많습니다. 좌측이 여섯, 모측 하나 대충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 10만 원이고요. 두 번째 흑진주도 축수가 많네요. 아직 뿌리가 이렇게 성장이 넘어 있네요. 좌측에 하나, 둘, 세, 네, 다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저 쪽 일곱 개. 좌측 일곱 개, 모측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예도 10만 원입니다. 흑진주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는 청력입니다. 굉장히 청이 진한 그런 두엽이네요. 처음 보는 두통 두엽이네요. 청축에 제가 뿌리는 아직 없진 않았지만 이름을 부어서는 왠지 천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감색 rider에 족수를 대충 시헤봤는데요. 자축 7, 모축 1 이렇게 있습니다. 입장 끝은 샤프한 느낌이네요. 저도 이 아이의 뿌리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청력 15만원이고요. 두 번째 청력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크죠? 자축이 그 다음 모축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상당하게 넓고 두텁네요. 청력 첫 번째, 두 번째네요. 그 다음 아이는 두안입니다. 두안의 뜻은 투구를 닮은 둥근 두엽의 뜻으로 청축에 청근이 나오고 붙으면 일자에 가까운 파형이네요. 제가 두안 이 아이의 촉수를 세워봤는데요. 상당히 촉수가 많습니다. 대충 자축이 9개 정도 되고 모축 하나입니다. 자축에 자축이 또 붙었고 꽤나 탐진 아이랍니다. 두안, 보시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예쁘네요. 그 다음 아이는 풍산원입니다. 이 아이도 두터운 두엽인데요. 청축에 청근이 나옵니다. 엽성은 길고 짧음을 반복해서 자라는 단 느낌의 아이네요. 자축이 꽤나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을 때 영상보다는 신화가 2개가 더 나왔네요. 3개네요. 자축이 큰 게 3개, 작은 신화가 3개, 뒤에도 더 나와있네. 더글더글합니다. 신화가 꽤나 많습니다. 보시는 풍산원의 가격은 이 아이도 10만원입니다. 예쁘네요. 이렇게 두터운 두엽의 인기 짱의 아이들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저희 새로 개설한 스마트 스토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갈수록 인기가 핫해지고 있네요. 이용하신 분들께는 감사함을 전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